창원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합니다. 부작용도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앙 배우도로 공사 과정에서 생긴 암석들을 화가도 받지 않은 채 쌓아놓으면서 김해 장유면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하면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정착한 남해군의 독일 마을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위치를 놓고 갈등을 벌이던 한천군과 함양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